저거 어떡해 너! 저거 목구멍 찔린다고! 아 이걸 찢어서 이렇게 다 넣을까요? 이렇게 큰 거 하나 해? 이게 더 유리한 게 맞는 거지? 네 야 유키야 이거 할만하지? 바로 할만하네 그게 아니라 이거 아직 안 남았어 이거 어떻게 돼? 아니 이거랑 어떻게 해 너! 다 보자 그냥 어떻게 뭐 넘을 거 넘을 거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오빠 안 돌아갈 거 같은데? 화이팅! 할 수 있어! 자 갑니다 김정국 아이고 쉽지 않아 이거 힘들어 어 종국이 형 눈도 못 떠 지금 야 종국이 형도 안 되는데? 아 안돼 오빠 그만해요 아니요 오빠 그만해요 골살을 뚫고 나오려고 여기 봐 골살을 아 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종국이 형 살려줘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실입해! 야 이거 종국이도 정신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자 강수 갑니다 강수! 잠깐만요 잠깐만요 강수 오빠 아무리 입커도 저거 힘들지 하하하하 위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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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빡! 그냥 입을 찢어질 수 있어요 빨개조술이 방수 갑니다 하하하 어 좋아! 가! 가자! 아니 저거 쉽지 않아 어 흘러 떨어져 흘려 흘려 정기 크다고? 입이 정기 크다고?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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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장기에요 내 취미고 나 못 보겠어 됐어! 됐어!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하하하하 됐어! 우와 대박 우와! 우와! 2라운드 1등 고구마 팀! 대박! 자 고구마 팀은 20개 미팅에서 20개 더 드립니다 야! 수고했다 방수야 방수야